오늘 북서쪽에서 밀려온 찬바람으로 온종일 추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춥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미세먼지는 해소됐지만 온종일 쌀쌀했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밤사이 기온이 더 떨어져서 내일 아침 포항을 제외한 지역들이 영하권을 기록하겠고요. 포항도 1도로 초겨울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낮이대도 오늘보다 기온이 1, 2도가량 낮은 데다가 찬바람이 불면서 겨울옷이 어색하지 않겠습니다.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경북 동해안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바람이 강해서 불이 옮겨 붙기가 쉽습니다.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3도에서 1도, 낮 기온은 8도에서 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3도, 독도 5도, 낮이 되면 울릉도 7도, 독도 8도입니다. 동해 먼바다로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고,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오전에 가끔 눈이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추운 날이 이어지는 가운데, 토요일 오후에는 가끔 비가 오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차츰 날이 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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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